샴푸냄새가 똑같는가? 나는 돼지들이 지난밤에 한 일을 다 알고있다. 아주 샅샅지. 그때 일하게. 멋있습니까? 주 과장. 네? 나 지금 봐요. 네? 아니, 주... 팀장님. 무슨 일로. 주 과장. 내가 평소 우리 팀원 중에서. 주 과장을 제일 믿고 의지하는 거. 알죠? 알죠. 예, 당연히. 이미 알고 있겠지만. 나 봉순이랑 연애에요. 어머나. 언제부터 그렇게 놀라운 금사탑을. 근데. 나한테 문제가 좀 있어요. 무슨. 주 과장. 나. 알츠하이머리입니다. 에? 알츠. 치매요? 그래서 주 과장한테 부탁 하나 하려고요. 나중에 내가. 봉순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. 주 과장이 나 대신. 우리 봉순이 꼭 좀. 챙겨줬으면 좋겠어요. 부탁할게요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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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원래 이런 데 사로적인 로라도 멀쩡한데 시스템상으로 오르는 게 없다고 나오는데